다음 편에 계속... awn 저는 임동혁 선수 기대하고 있습니다. 4차전도 되게 잘 했잖아요. 그래서 5차전도 쭉 이어가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한 선수 선수 기대하고 있습니다. 대한항공의 주장이기도 하고 계속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것도 있고 그거니 약간 통합 우승에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는 조대영 선수인데요. 조대영 선수가 블록킹 잡아서 분위기 확 바꾼 다음에 통합 우승으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대안한 공 화이팅! 오늘 알렉스가 온다 보니까 이번에는 알렉스가 전화가 좀 터졌습니다. 지금까지 셜드아웃으로 계속 뛰어왔으니까 마지막 경기에도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카드 화이팅! 항상 살린 분을 맡아있는 박승선 선수가 하던 대로 진짜 잘 만하면 저희 5차전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항공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던 대로 화이팅하면 저희 염원에 두둔 포함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대한항공 화이팅! 저 하수무요. 이제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가게 됐는데 긴장하지 말고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카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갑시다. 화이팅! 우리 카드 화이팅! 저 일단 알렉스 배탈 났다고 해서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의 국내 선수들도 더 활약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한성정 선수 오늘 너무 잘해서 5차전에서도 잘해줬습니다. 센터와 한성호 선수가 잘 해왔지만 조금 더 기량을 뽐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카드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한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우승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! 저 우리 카드 우리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. 우리 카드 우승은 2, 네 거야. 우리 카드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어디 팬이신가요? 삼성 팬이. 삼성 팬이. 삼성 팬이. 삼성 팬이. 삼성 팬이. 삼성 팬이. 아 진짜 안돼. 어디 팬이세요? 어디 팬이세요? 어디겠어요? 이거 알려주면 곤란해지는 것 같아요. 누군지 안 말해주겠지만 우승하세요. 화이팅! 파란팀이고요? 네? 파란팀이요? 하늘색. 파란색. 안돼 이거. 거기 팬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. 끝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